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4살 A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. 대전고법 형사 3분 피고인이 유족 측에 진심어린 사제도 하지 않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선고 후 A 씨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원했지만 오늘 판결은 어처구니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